내일은 우산 챙겨 나오셔야 됩니다. 건조함을 해소해줄 반가운 단비 소식이 전국에 있는데요. 내일 정오 무렵에는 제주와 전남에서 비가 시작돼 저녁 6시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본격적으로 눈이 내려 쌓일 텐데요. 제주와 남해안에는 최고 80mm, 제주 산지 많은 곳에는 120mm, 영동과 충청 이남에는 10에서 4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강원 산지 많은 곳에는 무려 15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강풍도 여전히 비상입니다. 내일도 해안과 내륙에는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내일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서해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가 7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전국이 15도 안팎까지 오르고 오늘보다는 다소 낮겠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쌀쌀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수요일에는 북풍이 불어들면서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봄기온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